아, 성모 마리아여, 당신이 모륵하신 그 가르치신 따라 지금 꼭 비고 온 종교야였나이다 아, 원하오지하여 이 마음이 아, 성모 마리아여, 이다지도 산란한지 그대 모습 보기만 해도 그대를 그리는 마음이 몸을 불태우네, 비치도록 못 견디게 지옥의 불길이 이 몸을 지지고 제약의 불길이 이 몸을 지고 이 심정은 언제단 말인가 아니지, 이 심간된 없을 때 지금 어떤 것이 내가 아니다 원하는 나보다 강한 날도 도마 마리아여, 도살뼈 죽었소서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하며 주의 수밀할 날을 나에게 주어서서 오직 내 것이 내게 뭐야? 판사님, 그 주치가 달아났습니다. 뭐라고? 사원 안에는 없습니다. 도망쳤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해? 도대체 like a man, I will find you. 불사 오원빠리를 불태우는 한이 있어도 이 자영의 물만 너를 불태울 것이다. 여전히 나를 화가 저의 눈병이다. 용서하옵소서 저녀는 내 꿈 저녀가 도역한다면 불 속에 도우리네 불 속에 도우리네